오늘 다 50번 오늘 다 끝났어요 856번 봐봐 숙제를 내가 다 내주면 않겠지 그거는 생각하지마 숙제를 누적까지도 내고 해야되는데 숙제를 다 내주진 않아요 걱정하지마 E부터 F까지 길이를 구하래 평행선을 듣는게 얘들한테 조금 더 유리해 밑에 병 길이는 빼는 것만 생각하면은 평행선 여기 몇cm? 15cm 여기 몇cm? 6cm 여기 몇cm? 15cm 여기 몇cm? 15cm 여기 길이는 8대? 8대4? 8대4야? 8대4일까? 진정 8대4냐? 정말? 8대4? 8대10이지 428 432 2대3이 아니야 2대3은 짧은거니까 성분 별표? 별표? 좀 유치하니까 X라가지고 중학생이지 X대 몇이야? 여기 여기 뭐가 달라 2배 2배 됐으니까 몇cm? X는 4cm 그럼 4랑 15랑 4 이거 몇? 19야? 19 19 19 됐어요? 그래 그래서 해석 꺄야 해석